여러분 미륵 온다 미륵 온다 하는데요 불교분들이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미륵도 소승불교 때부터 등장했거든요 이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미륵이 뭔가 제대로 정립이 안됐어요 지금 미륵보살이 미륵불보살이요 제대로 정립이 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세요 미륵불은요 유마거사 같은 제가 불자입니다 이 예언과 관련해서 미륵은 제가 불자입니다 절대 스님 중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마거사가 미륵 모델이에요 미륵이 나오면 유마거사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유마거사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미륵이 나오면 소승불교랑 완전히 선을 긋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승불교 감각으로 미륵을 이해하시면 소승불교 경전부터 미륵이 등장하니까 그때 미륵이 와서 뭐하냐 아라함 많이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아라함 많이 만들려고 미륵이 오겠어요? 안 맞는 소리죠 일체를 불보살 만들려고 미륵이 옵니다 그 미륵은요 석가모니보다 레벨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언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미륵보살은요 미륵불 지금 미륵보살인데 앞으로 오면 미륵불 된다 이런 소리는 다 안 맞는 소리입니다 위대한 부처님이 보살로 오시는 거예요 유마거사 같은 모습으로 그 미륵불은 누구냐 아미타불이 오십니다 아미타불이 와요 아미타불이 온다는 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림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불교에서 아미타불의 강림입니다 아미타불이 와서 지상에서 뭘 만들어요 지상 정토를 만들어버려요 아미타불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정토 하나 만들어놓고 온 우주가 다 정토로 와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가서 정토화 시켜버리는 분이지 아미타불 아미타불도 소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금 정토정에서 지금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유산을 제대로 못살려내고 유산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대승의 맛을 못살려내서 미륵이건 뭔 얘기를 하면 유마거사건 다 죽어버립니다 대승의 맛이 그래서 진짜로 이 진정한 대승불교의 극치가 이루어진다는 게 미륵불의 제림이다 기존 불교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용화세계라는 건 지상 정토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해루살렘처럼 용화세계가 펼쳐집니다 지상 정토가 펼쳐집니다 우리 삶이 그대로 정토가 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정토가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정토가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야지 정토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게 만들어야지 그게 용화세계죠 미륵이 구현한 용화세계라는 건 지상 정토입니다 여기 황당한다네 또 오순절 파티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뒤에 돌아버리겠네 여기 괜찮습니다 더 돌아버릴 얘기 해드릴까요 예전에 한번 보셨어요? 지하철에서 기독교 분들 정말 무례하죠 스님한테 예수 천국 불신지역 스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석탄일날 예수 천국 부처 극락 됐죠? 이렇게 외치는 되죠 명동에 계신 분들 참고하세요 예수 천국 부처 극락 모두가 행복해지는 구호입니다 됐죠? 석탄일날 종교타파를 제안하면서 종교는 본래 하나다 우리 모두 지상 정토 지상 극락을 열자 일주일 뒤에는 지상 천국을 열어보자는 말씀 또 나누죠 그러나 가능성도 모두 그래도